본왕 7리노큐 본왕 7리노큐입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죠. 본왕 7리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 그분들을 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본왕 7리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늘 광고를 보고 망설였는데 76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지난달에 일단 한 박스 주문해드렸습니다. 드신 첫날부터 너무 숙면을 취하시고 컨디션이 좋아지시니 너무 만족스러워 다시 3박스 주문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뭐가 들어갔기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면서 만족하시는데요. 저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구매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하세요. 이거를 갖고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생약 성분이니까. 그렇죠. 본왕 7리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기로 소문난, 실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그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제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본왕 7리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매 후기가 본왕 7리노큐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 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5만 9천 9백 원. 100원 깎아가지고. 거의 6만 원이네, 6만 원. 그런 꼼수가 느껴집니다만 김용민 닷컴은 5만 2천 원. 확실히 5만 원대. 그렇습니다. 5만 2천 원 여러분 본왕 7리노큐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들게 하라 본왕 7리노큐의 CM송이었습니다. 그런 CM송이네. 조용피 CM노래 몰라요? 나를 잠들게 하라 창밖에 여자가 아마 그런 노래일 거예요. 네네, 민중간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나를 잠들게 하라 본왕 7리노큐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뉴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송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있지 않습니까?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 쓴 책 때문에 지금 오늘 오후에 오마이뉴스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 비극의 탄생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그런 얘기 뉴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만약에 정상근 기자가 어떤 사안을 취재를 했어. 그런데 내가 국장이야. 이거 얘기 안 돼. 킬 시켰어. 잠깐만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상근 기자가 그 취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계속 봐야 돼. 이거 계속 파봐야 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매체에서 이 기사가 나갈 확률은 적어요. 그랬을 때 책을 썼어요. 책을 펴냈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는지는 좀 얘기를 또 따로 들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이 됐을 때 해당 매체에서 인사위를 소집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논쟁점과 고민거리를 던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인사위를 소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건 가지고는. 손동강 기자랑 대화를 하든 간에 대화를 하던 방식이 제일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바이뉴스의 어떤 공식적이든 그런 입장을 좀 내든가라고 해서 공무원을 하든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죄송한 게 제가 지금 책을 읽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 7월이죠. 박원순 시장이 7월 10일인가 세상을 떠났고 주변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 가세연의 강용석이 강제추행 방조,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은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만난 거야. 손병관 기자가. 그런데 그런 걸 알지도 못했다.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거꾸로 비서가 박 시장 비서실에 있는 거를 팔하지 않고 딴 데로 가기를 바랐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분들 그분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 본 적도 없고 그 낌새를 느끼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거라든지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기사에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기사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편집국장이 몇 부분을 빼자 이랬던 거지. 그러자 손병관 기자가 만약 기사를 고친다면 페이스북 등의 내 뜻과 상관없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고지하겠다.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상당히 불쾌한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그랬더니 손병관 기자가 협박이라니.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이틀하고 12시간을 더 고민한 것 아닌가. 신중한 국장답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실렸어요. 아,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다 언급이 됐구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사위원회 열린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게 실리면 왜 안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록인데. 허위 사실을 썼다면 당연히 이거는 손병관 기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지만 사실을 적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송 기자에게 편집국장으로서 송 기자가 또 한 20년 된 기자입니다. 고참 기자예요. 편집국장을 해도 될 분이라고요. 그런 분의 취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신참이 가져온 기사를 빨간 줄 긋듯이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보면 한겨레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 게 있어요. 뒷부분 가서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편집국장은 본인 입장에서 대스킹권을 행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손병관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 취재한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분명히 개진했을 거고 접점을 못 찾은 건데 저랬을 때 보통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양상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손병관 기자는 그 뒤에 오랫동안 더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썼고 근데 난 이 정도 했으면 오마이뉴스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보고를 했지, 기사에 썼지. 다 보고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취재물을 오마이뉴스, 자기가 속하는 언론사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설문기자들이 이른바 후배 권력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조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송 기자는 이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만약에 형격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급된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저 부분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인사위를 회부했다. 정확하게 인사위를 왜 회부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내서 인사위를 회부한 건지 아니면 이 책에서 언급된 내부 의사소통을 공개를 해서 그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알고 있어요. 그 한겨레와 관련해서 이제 책에 한겨레 중견 간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한겨레 중견 간부가 한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사의 데스킹이 무너져버렸다. 형사사건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돌려라. 범인 100명을 놓치더라도 피해자 1명의 인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담론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다 무너뜨렸다.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냉정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도 후배들이 반페미니스트 꼰대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후배들 눈치만 살피니 선배들 권위는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 사망 직후에 한겨레 젠더 데스크 이정현인가 그 사람이 피해자 연대하는 글을 보내달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미 도대체 박 시장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독자들도 마찬가지지 기자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가해자를 벌써 갈라버렸어요. 이게 사실을 다루는 언론의 자세입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쓰고 판단을 해야 될 언론의 자세입니까? 그러더니 한겨레가 최근에 비극의 탄생 저자인 손병관 기자를 2차 가해자로 몰아버립니다. 아 뭐 예상됐던 그럼이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아니 박 시장이 성추행 했을 수도 있죠. 저도 성추행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정말 박원순이가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로 전 인생을 부정당할 만한 일을 실제로 했는지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죽은 사람을. 그러면 정확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 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더러워 박원순 이런 팻말을 들고 그래. 그런데 저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한겨레를 비롯해서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뭐 안 그런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의 과거에 신천지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젠더교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진실 규명을 부정하고요. 남성 혐오를 옹호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옹호하는 선택적으로 옹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정규직 여성. 이름도 없는 여성의 그런 상시적이고 상습적이고 그리고 일상사나 다름없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쟁점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했던 게 저도 손병관 선배의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손병관 선배가 글을 쓴 걸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성폭력, 성희롱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만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징계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딱 내세웠을 때 이것이 굉장히 좀 2차 가해라든가 뭐 이제 좀 쓰레기 같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과거 여성들의 성폭력 사례를 쭉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아예 못할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과 이런 이슈를 대응했을 때 공론회장이 좀 차분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든 저기든 너무 또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대체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지금 이 정의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금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오마이뉴스가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손병관 기자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데스크권을 행사했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앞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마 샷다 마우스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잘라버리는 듯한 그런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양쪽 다 그래서 차분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병관 기자는 자기 취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한 거고 만약에 오마이뉴스 쪽에서 손병관 기자가 오마이뉴스 그때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쪽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오마이뉴스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손병관 기자가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인사위에 회부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대응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는 증거가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가 그런 피해를 입는데 그 과정이 올 줄 알고 누가 녹음을 하고 그걸 촬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요. 증언만으로도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일관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이긴 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구조예요. 지금 구조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세상에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초장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언론들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예단으로 박원순이라고 남자인데 안 그렇겠어? 이런 식의 예단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매체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말은 어떤 언론고시를 통과한 언론사에 소속된 취재부서의 직원만 기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 기자가 올린 글들을 오마이뉴스가 편집을 해서 대문에 걸기도 하고 포털에 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 기자들 중에는 자기가 취재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평론, 비평 이런 것들이 주주를 이루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기사의 범주로 여기고 또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 같은 것도 살릴 수 있다 판단되면 최대한 윤문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오마이뉴스인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말은 모든 주장은 기사감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주변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건 기사 가치가 없습니까? 기사 가치가 없나요?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사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사를 그냥 차 떼고 포떼려고 했다? 이건 오마이뉴스의 창간 정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데스크를 해봤기 때문에 데스킹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데스킹을 했는데 만약에 기자라든가 이 부분이 자기는 동의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만약에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든 그 방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데스킹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졌으면 일단 그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손병관 기자처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당시 왜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손병관 기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화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생략이 되고 인사회의에 소집을 해버렸잖아요. 이러면 그 과정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렇죠. 손병관이 무슨 정말 치기어린 1, 2년 차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연차가 높다고 해서 훌륭한 기자다. 모두 다 데스킹이 불필요한 기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보도 행위가 이 책을 통해서 보도 경위를 밝히는 것과 관련해 그걸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는 수술을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그냥 일개 언론사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강진구 기자는 어떻습니까? 강진구 기자도 마찬가지지. 편집자하고 거의 기자 경력 연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공졸하게. 경향신문은 기자가 스스로 온라인 편에 올리라고 연장을 합니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런데 자기 허락 없이 올렸다고 그걸 갖고 징계 대상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징계의 이유가. 보십시오. 또 저기 누구야? 곽병찬. 서울신문 논설 고문이었나? 논설 위원. 논설 고문이었을 거예요. 한결에 편집인까지 하신 분이니까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자. 저널리즘의 역할이 그러하다라고 했다가 그 칼럼은 지워지고 쫓겨났어요. 사실상. 서울신문에서. 이게 뭡니까?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이게 대체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사람의 이런 언론사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주면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페미니즘을 일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맹신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그래서 2차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아웃을 시킨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마치 천안함이 폭짐됐다. 이걸 믿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면 아웃됐었잖아요. 누구시더라? 그거하고 뭐가 달라 도대체. 뭐가 다르죠? 우리 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조용한 후보자. 조용. 환. 환. 조용한 후보자. 헌법재판관 맞죠? 헌법재판소.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천안함이 폭짐됐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야당으로부터 애국자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의심된다. 그래서 애국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국가관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잘렸어요. 아니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아니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아니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심을 가지면 공직자들 자격이 없나요? 아니 그거 못 믿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과학자들 보고 야 왜 못 믿어? 너 믿어? 믿으란 말이야. 안 믿으면 넌 감옥 갈 수 있어. 이게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뭐가 달라?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데스크를 할 때는 외부 원고 다 데스크 받고요. 다 봐야지. 다 받고 심지어 사장이 창간 기념부터 창간사 쓰거든요. 그것도 가서 표현이 과하거나 이런 거는 얘기를 하고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의견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랬다라고 입장을 내면 돼. 그렇지. 그거는 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자 누구야? 손병관 기자도 인정해서 기사를 못 낸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외를 여기다 담았는데 이거에 대한 편집권이 오마이뉴스 편집장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책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허위 사실이면 모를까. 양식인은 어론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후배나 동료가 비판하면 비판한 걸 받아야지. 그걸 권력으로서 누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만한 발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설령 손병관이를 이렇게 징계를 때려도 사내에서 반발할 사람 아무도 없다. 손병관이 말고. 이런 얄팍한 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어쨌든 머리 갈 것도 없죠. 학폭 미투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 언론사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쓴 글을 제가 꽤 봤거든요. 어쨌든 누군가의 주장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맞서는 주장인 건데 사실 저도 혼병관 선배가 썼던 글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대진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특히나 여기서 편집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썼다라고 징계를 하는 방식은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이거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거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해고까지 나갈까?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기사만 봤을 때는 일단 경의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설마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지는 이거 징계하면 좀... 뭐 저기 하더라도 견책이나 경고 이런 정도 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손병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한테 내가 한번 낯검 쓸 때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상야릇하게 나와가지고 막 전화해서 항의했지는 친한 형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병관이 이렇게 꽁지가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안티 낙검수가 돼가지고 한동안 페이스북에서 나를 열심히 씹어댔다고 그 형은 뭐냐면 언론으로서 비판, 사실보도 이걸 막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고 또 그의 보도에서는 흠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막는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러면 지지자의 양반은 감당을 못해요. 꼭지가 확 돌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지지자가 아니에요. 형님은 박원순 괜히 비판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의 죽음 이후로 모든 언론이 사실은 덮어두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어떤 그런 실체없는 주의 주장에 완전히 경도돼가지고 사실 확인이라든지 사실 파악에 대한 노력들을 게을리하니까 이 양반은 나는 그럼 한번 그걸 파보겠다라고 팠던 건데 보도가 안 되고 또 그런 보도를 하려다가 사내에서 틀림없이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제 추정인데. 강진구가 왕따를 당했듯이. 병을 얻었어 그 형이. 굉장히 큰 병이들만 보니까. 난 몰랐어요.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아 이렇게 병관이 형하고 다시 연대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중에 진중권하고 같이 방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뉴스 공장에서. 뉴스 공장에서. 세상은 참 돌고돕니다.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재용 씨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재용. 네 아마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재용 씨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맹장이 터졌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맹장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지 몸이 안 좋다니까 케어는 빌겠습니다만 사실 뭐 맹장 가지고 뭐 이날리야 뭐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에 따라서 위험이 있었고. 아 네 맹장염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맹장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한 달 병원에 입원했나 그랬을 거예요. 간단한 병원은 아닙니다만 저 역시 이재용 씨의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네 쾌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재용 씨와 별개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게 언론 보도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언론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공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맹장수소를 받게 된다든지 언제 퇴원을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가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기사는 쓸 수가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은 이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 기사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급성 맹장염을 참아내는 초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제소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질 만큼 그야말로 공정의 화신이 된 건데 기사를 좀 몇 개 볼게요. 특히 이런 기사가 정말 많았는데 한경닷컴,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특별 대우 싫다, 복통참은 이재용, 수술받고 회복 중이에요. 그리고 더 팩트인가 하는 매체는 이재용 극심한 복통참은 이유, 특혜 우려의 외부진료 사양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데일리아는 이재용 특별대우 오해 피하려 충수 터질 때까지 참았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비즈도 이재용 부회장 수술로 회복 중 특혜 오해받을까, 외부진료 거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 세계일보도 이재용, 급성 충수염 극심한 고통에도 참은 이유 점점점, 특별대우 받기 싫어했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그 밖에도 서울신문, 이데일리, 금융소비자 뉴스, 뉴스투데이 등등 이런 류의 제목을 쓴 기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 한번 잘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재용 씨가 맹장이 터지기 직전인데 아파도 특별대우를 받기 싫어서 참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을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씨가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고 또 독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누가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아프지만 특별대우 받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누가 들었냐라는 거죠. 삼성. 그래서 얘기의 출처를 보니까,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얘기의 출처가 재계하고 법조계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재계하고 법조계가 출처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이 후렸네, 삼성이. 그렇죠. 재계가 어디겠냐는 거죠. 하나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삼성인 거죠. 그럼 법조계는 어디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알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 재계기도 하면서 법조계가 되니까. 그냥 삼성.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미담이 나왔는데 우리 언론은 이재용님은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조선비지가 아마 법무부에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추천을 땄는데 법무부가 우리 재소자 중 한 명이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라고 공개할 만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누가 아프다는데 본인이 참는다고 해서 이송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얘기 했을 리는 없고 아마 사실 확인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선비지의 기사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저 입장을 일단 삼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법무부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일이 있었네요. 라고 확인 정도는 해줬겠죠. 이거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기사 내용도 보면 진짜 황당한 게 이재용 부회장이 복통을 호소해서 구치소 의무과장의 진료를 했는데 구치소 의무과장이 충수염 같으니까 외부 진료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맹장 터질 것 같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밖에 좀 나가서 진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거절하냐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웃기잖아요. 누구든 맹장 터지면 밖에서 수술을 받는데 이게 뭐 특별 대우라고 이걸 거절을 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외부 진료를 받은... 그거는 사실은 재소자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교정받도록 하는 것이 구치소의 역할인데 그렇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쉴려 가야지. 그 정도는 구치소에서 치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술해야 되니까 아마 외부에서 하지 않을까 외부로 이동시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보통 외부 진료를 할 때 한림대 성신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 갔단 말이죠. 삼성! 그러면 특별 대우를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특별 대우를 거절하고 싶으면 그냥 한림대 병원에서 남들처럼 받는 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게 특혜를 거부한 건데 아니 맹장 터질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할 때는 안 가놓고 그다음에 다른 재소자들처럼 성신병원에 데려다 놓으니까 물론 성신병원의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제 특혜라기 때문에 참았다라는 보도를 삼성의 이별도부터 지금 나와서 언론이 지금 받아쓰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삼성서울병원에서 6인실에 입원했을까 2인실에 입원했을까 VIP실에 입원했을까 당연히 뭐 VIP실로 같겠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이 정도는 사실 좀 애교 섞인 기사라고 보고 이 선을 넘는 언론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퍼블릭뉴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제목이 심한 복통 참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응급수술 재개 우려라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단식하다가 쓰러진 줄 알았거든요. 재개가 우려를 한다길래 아니 충수염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재개에서 왜 우려를 해요. 이거를 기사를 보니까 기사도 이 건 때문에 재개에서 우려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재용 씨가 구속됐을 때 경제단체에서 성명됐던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재탕을 하는 거죠. 삼성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무리수기사까지 낸 거고 그리고 문화일보가 삼성 사법 리스크 장기와 실음 속 이재용 응급수술까지 엎친 데 덮쳐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아파서 재판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파서 재판이 연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사법 리스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사가 계속 아방가르다하게 가는데 TV조선에서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으로 응급수술 가석방 신청하나? 라는 기사를 냈어요. 재수자들이 복역 중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술이면 다시 돌아서 복역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다 치료받고 심지어 법적으로는 3분의 1만 복무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한데 통상 3분의 2를 채워야 가석방 3분의 2를 채워야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그게 특혜예요. 그렇죠. 특혜를 받기 싫어서 지금 병원도 안 갔다는 사람을 가석방을 해서 특혜를 하자라는 게 TV조선 얘기인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가 있는데요. 제목이 맹장 건은 아닌데 전혀 다른 얘기를 들고 와서 맹장 긴급수술 받은 이재용 왜 지난해에는 연봉 한 푼도 안 받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이 급여를 받는 게 좋죠. 받아야죠. 급여 안 받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다가 지금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지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 연봉이 적절한지도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거고 배임 횡령을 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저는 이번 보도 관련해서는 MVP라고 꼽았는데 이재용을 떠받들다 못해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로 보내버린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코노미통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병유라는 회장님이 직접 기사를 써요. 배병유! 메일 형제 출신이에요. 네. 배병유라는 회장님이. 주필인가 했어 거기서. 맞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재용 구치소서 충수염이 점점점 재벌 오너 유고 잦은 나라 아니 이재용 씨 안 죽었는데 유고까지 유고까지 유고를 걱정하셨구만 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별의별 소리 다 늘어놨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승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승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세금 안 내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있었는데 또 이 아저씨가 이래저래 재벌 총수가 구치소에 갇힌 채 충수염이 터지는 가혹한 순환 시대는 문재인 정권 임기 말까지 가리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씨 충수가 문재인 정권에 맞춰서 터진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터진 거지. 이런 기사들이 포털에 실리고 심지어 이재용이 참았다. 이런 뉴스도 포털에서 메인화면 중 하나로 편집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씨가 케요를 하게 빌고 또 아픈 사람을 조롱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다루는 언론은 조롱을 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전형적인 TK 출신이고 배병휴 매일영재에 오랫동안 있다가 경제풍월이라고 아주 극우적인 어떤 자본가 대변 논조에 월간지를 또 내기도 했고 요즘 또 그렇게 인터넷 언론을 또 오픈하신 모양이네. 좋겠어요. 좋겠다기보다는 아마 내가 이재용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빨아주는 기사 쓰면 저 새끼한테 또 광고비를 줘야 되나? 아유 삼성재산 축나겠네.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의 그러게요. 뭐 쓸려면 좀 그럴싸하게 좀 잘 쓰던가 어디서 뭐 듣고만 온 얘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사였습니까? 자기가 또 구속될 위기에 놓이면 또 열심히 또 옹호해 준단 말이야. 아 저 새끼들한테 또 광고비를 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이재용을 너무 저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제값에 형량을 다 치르고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무탈이 그냥 나오시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저기 이재용 씨가 앞날에 착착한 양반인데 또 그렇게 인생에 좋은 영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니까 아 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알바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느낌은 이재용 씨가 감옥 들어가서 구속됐던 2017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년이 있었을 거예요. 1년 동안에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알바들이. 어떻게 이재용 씨가 감옥 들어갔는데 알바들이 안 보일까? 안타깝네. 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요. 물론 이제 이재용 씨가 알바를 조장했다 혹은 배우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또 최근에 프로포폴 건 때문에도 휘말렸더만. 그거 예전에 걸렸던 건데 아니 마약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처음 보는 감옥이 있는 것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절망의 언어를 얘기해서 제가 참고 살기로 했는데 세월호 가족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정말. 무한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의 길이 남기 위해서는 세월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검찰의 임관혁의 엉터리 수사 황교안은 불러서 조사도 안 한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처음에 임관혁이 수사팀이 꾸려지고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관혁이. 이 수사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윤석열 총장님이시다. 윤석열 총장님이 정말 열일을 갖고 이 팀을 만들었고 이 수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윤석열 총장님을 믿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윤석열이 한 걸로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한 걸로 알게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누가 시켜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해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었나 하여튼 해달라. 이렇게 청원이 들어갔고 20만이 넘어갔어요. 청와대의 답변이 뭐냐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엉망인 결과로 나왔죠.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엉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된 수사였다라고 하든지 입장 표명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4월 16일이 돌아오는 4월 16일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모해위증 사건처럼 그냥 넘기시려나? 교통사고니 뭐 그냥 불행한 과거의 일로 여기시고 김진타가 자식은 가슴에 묻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그런 마인드로 지금 세월아 내워라 가기를 바라신다면 벌받습니다. 정말 벌받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느껴요. 제가 종교인이긴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믿는 게 있어요. 촛불혁명은 희생자들의 신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혼들이 개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배반하면 안 되지. 촛불정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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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